시나리오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번째 예지에서요. 재고 부담률 계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 판매량, 판매단가, 재고단가를 가지고 판매액을 계산하고 재고량을 계산하고 재고 비율이 계산되어 있고 재고 부담률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3천인데 생산량이 4천부터 6천까지의 값의 변화가 있고 판매량이 현재 2천인데 3천부터 5천까지의 값의 변화가 있다면 재고 부담률의 값의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3과 B4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문제에 제시된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합니다. 생산, 판매, 변화 1번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현재 3천과 2천인데 4천과 그 다음 3천으로 값의 변화가 있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바로 작성할 거라면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다시 추가 버튼 누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생산, 판매, 변화라고 두 번째 입력하시고 확인 3천이 아니라 5천이었을 때 두 번째는 5천, 그 다음 판매량이 2천이 아니라 4천일 때 입력하시고 또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다면 바로 추가를 누르시고요. 생산, 판매, 변화 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값을 6천으로, 그 다음 5천으로 값의 변화를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3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요약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요약을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요약을 작성하겠습니다. 어떤 값의 변화를 작성할 거냐면 B11셀의 값의 변화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나 범위가 잘못 지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나리오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 현재 값일 때 그 다음에 값의 변화에 따른 1번, 2번, 3번의 재고 부담률의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름을 저희가 정의하지 않고 미리 문제 파일에 재고 부담률, 그 다음에 생산량, 판매량이라고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량, 판매량, 재고 부담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정의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예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2번 예제를 클릭하신 다음 두 번째 예제에서는 C4의 셀의 이름을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 입력하고 엔터 C15 셀을 선택하시고 C15 셀은 영업이익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을 정의하실 때 오타 없이 정확한 셀을 선택하고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는데 간혹 셀 주소가 잘못되거나 이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식 탭에 가셔서요. 이름 관리자에 가셔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넣었던 이름이 잘못되었다 하시면 이렇게 삭제 버튼 누르시고요.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시 판매 수량 셀을 선택한 다음 C4 셀을 판매 수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름을 잘못 정의했을 때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판매 수량이 현재는 3,000인데 4,000일 때 또는 판매 수량이 현재 3,000인데 2,000일 때 영업이익의 결과를 하나를 시나리오 요약을 작성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C4 셀입니다. C4 셀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교재에서는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잠깐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B4부터 C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5부터 C15를 선택하신 다음 수식에 가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의 첫 번째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 수량, 영업이익으로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눌러도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교재에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이제 C4 셀을 선택하고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가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시나리오 이름이 판매 수량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한 칸 되어 있네요. 판매 수량 한 칸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증가 그 다음에 값의 변화는 C4 셀의 값의 변화를 줄 겁니다. 라고 C4 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현재 3000인데 4000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추가 눌러서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 수량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3000이 아니라 2000으로 값을 바꾸시고요. 그 다음 확인 요약을 클릭하셔서 C15 셀의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C15 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시나리오 2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2라고 생길 거고요. 그 다음 현재 값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값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현재 시트 바로 뒤로 위치를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2번이라는 결과 시트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시나리오 2번 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위치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통은 결과 앞에 표시가 되도록 그냥 두라고 하면 언급이 없다면 수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에서 혹시나 현재 작업하는 시트 뒤쪽에 배치해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시트명을 선택하고 드래그 하셔가지고 위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상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도 맞게 되셨나 확인 되실 거고요.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월별 주문 내역서에서 B18셀의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합계 그래서 G7셀과 G12셀과 그 다음에 G16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름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18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7셀에다가는 속의 1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12셀에다가 속의 2월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G16셀에다가 속의 3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름 정의 문제에 나와 있는 각각의 셀에다가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값의 변화가 있는 B18셀을 선택하고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추가를 누르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을 세율 인상이라고 입력한 다음 값의 변화는 B18셀입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현재 값이 0.12 12%라고 되어 있는데 15%입니다. 15%라고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0.15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0.15 또는 15%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의 변화는 B18셀에 줄 거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9% 또는 0.09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 요약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클릭하는데 하나의 셀이 아니라 우리는 G7부터 3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지우셔도 되고요. 첫 번째 거 선택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요. G7, G11, G16을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3개의 결과값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라고 각각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 제가 이름 정의를 하나 안 했었나 봐요. G11셀의 소개라고 이라고 나와 있는 아 제가 셀 참조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혹시나 이름 정의를 안 했거나 또는 참조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셀 주소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딱 누르시고요. 삭제 그럼 시나리오가 삭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가셔서 이게 맞게 되어 있는지 이름이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G12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11셀을 선택해서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나리오만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에 가서 요약을 클릭하되 주소가 잘못됐군요. 지우고요. G7셀 컨트롤 키 누르고 G12셀 컨트롤 키 누르고 G16셀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정확하게 소개 1월부터 3월까지 값의 변화를 하나의 시나리오 요약 시트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따로 위치를 바꾸라는 언급이 없다면 현재 표시되어 있는 결과 위치에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과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나리오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